안녕하세요. 제2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밝은 남양 단독 스리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층 통으로 다 쓰는 스리룸 신축 빌라입니다. 밝은 남양 집에 에어컨 설치해 두었어요. 에어컨 자리 필요없어 큰 거실 더 넓게 사용하세요. 큼지막한 남양창과 서부욕실 구비된 안방입니다. 단독 세대 현장은 1세대밖에 없으니 서둘러주세요. 웬만한 거실은 비교조차 안되게 큽니다. 미끄럽지 않고 거울 뒤로 수납 가능해요. 냉장고 세대도 충분한 넓은 구조 식탁자리 충분하고 수납도 좋아요. 꺾임이 없어 가구 배치가 수월합니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와 문의주세요.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집 찾아드려요. 마지막 테라스 보러 가셔야죠. 나만 쓰는 단독 테라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